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찍자 이거 뭐예요? 어디서 들고 왔어요? 집에서 들고 왔어요? 나 잘 때 쓰는 거 자기 전에 뾰로롱 형 형 찍어 찍어 나 찍어줄게 나 찍어줄게 이렇게 앉아봐 앉아봐 왜 이렇게 다 소긋해? 다리만 붙을 거라서 오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차가워 어떻게 하나 봐봐 찍은 거 봐봐 찍은 거 봐봐 어떻게 봐 음 음 음 음 음 어때요? 징그러 징그러 그죠? 어 뭐야 이게 이거 어플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 맞아 우리 안 그래도 분칠까지 해갖고 어 엄청 예쁘신데요 어 방송 봤을 때 미즈님 막 트레이닝 입고 오시던데 오늘은 아 근데 이것도 이거 옷 진짜 오랜만에 입는 거잖아 맞아 올림픽 때 입던 거 네 괜히 그때 생각나는데 입으니까 집에 이거 장식해놨다가 응 들고 온 거예요 아 그래? 네 이것도 새하얗게 보관하려면 또 신경 많이 써야 돼 맞아 저는 좀 하얗지 않아요? 형껏 누랬는데 내가 하얘져 쓰러져 신경 좀 썼구나 어 오늘 TMI 없어? 오늘의 TMI 오늘의 TMI? 오늘의 TMI? 나는 심장이 운동할 때보다 지금 너무 많이 뛰어요 아 떨려서? 왜 미즈님 때문에? 맞아요 야 형은요? 어 나는 오늘의 TMI 나 오늘 머리 안 감았어 그런 거 같더라고 냄새나? 오늘 내가 내 TMI를 들고 온 거 있어요 그래도 까먹고 와야지 그래도 응? 몰라 어차피 몰라 그래요? 응 티 안 나지? 맞아 우리를 아실까? 우리라는 걸? 욱을 예상하실까? 모르실 거 같아 맞추실 수 있을까? 우리를? 그러니까 어 떴다 우리 힌트 떴다 둘 다 한글로 써있으면 약간 좀 그렇다 잘하신 거 같아 응 한글로 써있으면 많이 뛰었을 거 같아 응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좀 네 응 오 피규어 쪽을 생각하신다고? 네 약간 서운한데 우리 꽉 잡아 연기를 모른다고? 얼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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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래서 민식인가? 이거 띄어쓰기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된다니까 맞아 위험해요 오늘은 문구가 하나인 거 보니까 오늘 한 명 반도 없이 오고 아 맞아 원래 문구가 두 개 있어야 돼요 음 이렇게 두 명 나가니까 음 아 아 근데 하나니까 저희는 지금 똑같잖아요 맛있다 아 진짜 네 그래도 물론 너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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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